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.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.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. 광제 축소수를 2017년쯤에 받으셨고요. 앞광대 부분을 누르면 플라스틱이 접히는 소리처럼 뚝뚝 소리가 난다 하셨어요. 그래서 고정핀이 뚫어지거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질문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뒷광대 부분이 좀 남아서 이런 부분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. 실제 사진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좀 볼룩한 게 보이죠? 이게 이제 뒷광대 조금 남은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그냥 핀 제거하면서 이 부분 그냥 삭제해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고요. 지금 광대에 수술한 지가 2017년이니까 그래도 한 7년 정도 지났죠? 체부 쪽이 이렇게 다 붙어있고 아직도 붙어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쪽도 보면은 다 붙어있고 이쪽도 붙어있죠. 이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딱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눌렀을 때 플라스틱 칩 접히는 소리처럼 뚝뚝 소리가 난다 하시는 거는 아마도 이쪽 상방 상악동이 조금 열린 부분에서 피부의 기종이라고 하거든요. 서브 큐테니어스 엠피세마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런데 보면 이렇게 공기가 조금 찬 듯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. 많이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만졌을 때 바람 빠지는 듯이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플레이트는 다 고정이 된 채로 뭐 부러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있고요. 무엇보다도 뼈가 지금 다 붙어있는 상태여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이쪽에 보면 플레이트가 뭐 조금 금이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정확치는 않고요. 뭐 조금 나사가 오래되면서 조금 빠져서 그런 만지는 느낌에서 빠시락거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뼈가 다 이렇게 고정한 채로 잘 붙어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은 이쪽이 워낙에 약간 뼈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약간 밑으로 떨어진 건 있어요. 하방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발생한 거는 있는데 뭐 이거 역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플레이트가 잡고 있기도 했고 또 뼈가 이미 다 붙어버려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뒷강대 부분 겉모습에서 볼 때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살짝 있는 거 왼쪽이 조금 더 심하죠. 그거는 뼈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런 거라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이 부분 조금 갈아주는 걸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지금 뭐 뼈는 다 건강하고 잘 붙어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건강성의 문제나 외형적이나 기능적인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좀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. 핀 제거하면서 아마 박사닥거리는 느낌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이 뒤쪽에 핀 제거하면서 아치쪽 핀 제거하면서 이 뒷강대도 조금 갈아내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.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.